광진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쳐 개수조정을 시작했습니다. 광진구의원들은 광진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,590억 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186억여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구청 실무자들은 감액된 예산은 주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수조정 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특히 문화체육과의 경우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온 광진교 페스티벌은 광진구와 강동구 간 교류 협력 행사로 중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 개수조정 후 오는 18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